잠깐만! 어 이게 약간 에너지를 많이 쓰네 어 그니까요 어 그치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그.. 사연자분 시간을 보고 우리가 점심을 지금 먹을지 다음에 먹을지 한번 봐야돼 지금 몇 시에요? 우리가.. 다음이 이명근님인데 어 명근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가 그.. 틈나는 시간이래요 아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금 많이 비는데? 점심을 지금 먹는게 낫겠다 그럼 지금 먹어야겠네 그래서 그럼 우리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데 있으면 가보자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못 갔던 근데 약간 이렇게 아시는게 먹을 수 있잖아 약간 그런거 있잖아 그.. 유명한 식당들은 줄을 서야돼요 줄 서는거 어때? 아 요즘 줄 서는게 저는 줄 서는 편이에요 근데 줄 서? 한.. 한.. 한 시간 안쪽은 줄 서죠 나는 줄 서지 않는 옆에 그냥 괜찮은 집 먹어요 그러면 따로 먹자 거기 드시고 줄 서지 마시고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먹고 아니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다 잠시만 뭘 먹을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 좋을 땐 뭐 먹어? 전 좀 시원한거 먹자 좀 추울 때는 따뜻한거 먹고 좀 좋다 하면 이제 시원한걸 먹는데 당연한 얘기네? 네 하하하하 할까요? 아냐아냐 그럼 일로와봐 여기 한번 걷다가 생각해보자 저는 근데 소바 좋은거 같아요 냉모밀 괜찮은데 지금 날씨가 소바 날씨 냉모밀 냉모밀 아니면은 약간 국수류가 조금 땡기네 우와 여기 그거 있다 뭐 뭐? 우동인데 미쉐린 가이드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 길 건너가야 될걸? 진짜 맛있어 주의 쓰면 되나? 예약인가? 예약이지 알 수 있죠 이런 데는 예약 이런거 모르겠어 이런거 맛있어 저는 지금 소바랑 완전 전문점이잖아 유명한데 미쉐린 가이드니까 야 근데 뭐 추접스럽게 뭐 연예인 누군데요? 이런거 하지마라 나 가면 안 놔둔다 대신 본명으로 할게 안윤석인데요 너 너 추접스럽게 그러지마라 전화 예약이 안될걸 이런 식당은 전화 예약은 안받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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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당일 예약은 안받아 기다려 보세요 일로와봐 전화 연결되면 얘기해줘 선생님 별로 안 끌리세요? 귀찮잖아 귀찮아 어? 이건 뭐야? 여기 도넛집이에요 도넛 맛집 아 여기 도넛 맛집이야? 네 우와 네 혹시 그 영업이 몇시부터죠? 맛있게 드세요 혹시 그 예약제인가요? 야 비빔 능림도 괜찮아요 아 그 웨이팅은 가능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버거다 버거 햄버거 형 형 여기 웨이팅인데 11시 반부터 이래 지금 오픈이야 가면 바로 줄 서가지고 오픈란 오픈란 먹어보자 아싸 와 갈 수 있나? 11시 반이니까 우리가 도전해볼 만해 야 뭐 줄 서서 먹어 아니요 맛있을 거예요 한약 먹으면 생산균형 한약 안 먹어요 아니 길만 먹으면 한약 안 먹어 아니 진짜 빨리 가야 덜 기다려 아 나 얘네들하고 안 맞네 아 나 진짜 얘네들하고 아 진짜로 아니 계란라면 맛있겠는데 저희는 둘이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덜 기다려 아 나 안연속적으로 씨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좋아해 좋아해 빨리 가야 돼 이런 거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도 줄 서는 식당 좋아해 11시 반이면 오픈런 지금 딱 오픈런이니까 맛있겠다 여기 길 건너면 바로 있나봐 나는 저 기다려서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아 선배님 빨리 오세요 이야 여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건 뭐 세대 차이라기보다 성향 차이죠 아 왜냐면 딴 데도 맛있는 데가 많은데 물론 이제 거기가 맛집이니까 줄 서겠지만 나는 저 케이크 푸시도 괜찮거든요 우와 이거 봐 뭐야? 이런 느낌 맛있겠다 딱 졌다 딱 졌다 어차피 그 사연자분도 길 건넌 것 같은데 야 얼마 많이 못 뛰어갔네 금방 오셨어요? 엄청 뛰는 척 하더니 와 근데 아까 바람 보는데 꽃가루 맛있겠죠? 와 맛은 있겠다 기다려보죠 와 이제 사람 좀 한 30분이 기다릴 것 같은데 여기 왼쪽 어? 줄 그거 없어 별로 없어 어? 줄 없는 거 같은데 저기 있는데? 저기요 줄 없는 거 같아 제발 야 근데 이거 대기 없음 대기 없음 대기 없음 이래요 어디 써 있어? 어 진짜네 여기 눈 앞에 대기 없음 야 야 야 야 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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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어 대기 없습니다 야 바로 입장 가는 더 봐라 아 한 30분 기다리게 했었어야 되겠네 아 줄 서는 줄 서는 맛집이기는 아 이 느낌은 아 아 아 아 6